미국 증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래세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양한 지표와 그리고 또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의 시선을 환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변동성의 진폭이 살짝은 좀 작아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좀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혹시 연준과 시장의 어떤 그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아직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보스팅 연은 총재가 한 번 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지금 벌어져 있고 혹시 줄어들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보면 연준 의원들은 오늘 간밤에도 인하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연내 세 번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이게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까 없을까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시장의 색깔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강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냐를 보려면 금리 인하 여부를 봐야 될 거고요.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소수의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고 안 좋고의 차별화가 극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왜 인하하느냐. 물가가 아직도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사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하반기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돈이 있고 투자가 가능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소수의 빅테크들만 성장이 가능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경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면 조금 시장의 온기가 펼쳐지면서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면 소수 섹터가 가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장기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장기국채를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죠. 그거에 대한 성공 여부도 역시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빅테크주가 만약에 계속 강하다면 시장에 뭔가 균열이 생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빅테크주로만 가겠다라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더 많아진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면 시장은 큰 문제가 없고 연준이 말하는 대로 올해 연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며 그냥 소프트 랜딩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다 같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지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되는 종목만 오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빅테크였고요. 그렇다면 지점장님은 연내 금리 인하를 점치고 계신 거겠죠? 네. 저도 시장과 같은 생각이에요.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 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래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게 물가가 적어도 금리를 인하하는 걸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이 왜 그런 인하가 없다고 계속 발언을 하느냐 인하를 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효과를 미리 주면 안 되죠.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은 뻔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를 인하 직전에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연준의 의도를 다 이미 또 알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뭐 일단은 여전히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배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물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미시건대 기대인플레 발표된 거 보면 좀 스티키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끈적한 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 물론 지금은 내려오고 있지만 계속 좀 지속된다면 과연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 물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데 무슨 금리 인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저는 올해는요. 물가는 체크 포인트지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지금 5.0에서 4.9니까 별로 내려온 것 같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4월에 오펙이 깜짝 자발적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살짝 튀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다시 지금 71달러 정도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요. 적어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데이터에서 앞자리 3자를 볼 거예요. 헤드라인은 빠르게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를 걱정할 요인으로는 안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만간 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말씀 중에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게 에너지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펙이 자발적 감산하면서 80달러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통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감산을 왜 하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가를 올리고 싶어서 감산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어딜까라고 보면 저는 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조금만 빠지면 유가는 급락을 합니다. 금융위기 때 15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빠지는 걸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인가요? 마이너스 유가를 본 조직이잖아요. 저는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수요의 감소를 예견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감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펙이 그 정도로 감산을 했는데도 유가가 안 오르는 거면 하반기에 경기는 빠르게 둔화되고 수요가 식는구나라는 거를 우린 또 거기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번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큰 지표는 아닙니다만 마이너스 30을 넘어가면서 정말 미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변수는 좀 없을까요? 너무 빨리 이렇게 하강하게 된다면? 빨리 하강하게 되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밸런스죠. 그러니까 경기가 빠르게 하강을 하는데 그 속도를 못 맞춰서 금리를 못 내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이 곡선을 완만화시키기 위한 조치들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나와야겠죠. 완만하게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 하강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여전히 성장을 보여주는 빅테크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실기를 한다면 만약에 연준이 실기를 한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 와르르 무너지면 사실 빅테크가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반기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또다시 연장선 연장선이 가서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물가 상승률 둔화되는 거 여러분들 다 확인하고 계실 텐데 그 둔화되는 과정과 진폭에 있어서는 조금은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물가가 무조건적으로 내려올 수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빠르면 5월, 6월 안에 3자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도 요즘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일단은 5월, 6월을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는요. 유가가 작년에 정점이 6월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 게솔린 가격이 5달러 평균 전국 평균 5달러였는데 지금 한 3.5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년비로 마이너스 30%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 20, 30%의 효과를 주는 게 5월, 6월, 7월, 8월 정도까지고요. 물론 9월부터는 그때 이미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비 효과가 없긴 합니다만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일단은 4월은 그 효과가 좀 덜했죠. 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도 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게 5월, 6월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효과를 에너지에서 보시는 걸 볼 거기 때문에 빠르게 3%대로 떨어질 거고요. 근데 거기서 쉽게 안 떨어지긴 할 거예요. 연말까지. 3%대로 유지를 하긴 할 겁니다만 거기다가 만약에 주거비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보고 있는 주거비가 하락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죠. 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니까 물가 상승률의 하락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연준이 미리 이렇게 좀 문단속을 하고,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3자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셨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서비스 물가는 조금 덜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또 고용지표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 대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비스 물가의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그렇죠. 고용지표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4월에 비농업 고용지표를 보면 이게 한 6만 8천명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전월, 전전월을 수정했죠. 이게 3월, 2월을 한 7만 명대 마이너스 각각 7만 1천명, 7만 8천명을 마이너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합산하면 쇼크예요. 그러네요. 고용은 이미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빠르게 싣고 있죠. 이제 구인 건수,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고용의 지표가 식어갈 만한 선행지표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직 고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단기 파트타임의 그런 구직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고용되신 분들 모아놓은 지표인데 이거는 줄어들면 몇 달 만에 100만 명씩도 줄어들어요. 그게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실업률 증가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더해진 효과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사실 4월에도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면서 서비스 물가도 좀 잡혀가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가의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 사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 지점장님 말씀 들어보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직접적으로도요. 은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예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예금이 줄어든 원인을 보면 사실 대형은행들은 일반 예금을 0.3% 수준밖에 안 주고 있었어요. 예금을 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준금리 올라가면 예금금리 다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중소형 은행들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MMF가 5%를 줘요. 아무리 올려도 예금금리 5%까지 못 주거든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지금 4.15%를 줘요. 미국에서. 애플 정도면 대형은행 정도의 실효도이기 때문에 대형은행도 지금 예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예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살려주려면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은행을 살려주려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고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 해결책은 금리 인하밖에 없긴 한데 간접적으로 보더라도요. 예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어요.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금은요. 즉시 줄어들어요. 내가 버튼 누르면 인출이 되죠. 대출은요. 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만기가 돼야 될 거예요. 만기까지는 살려주죠. 만기 때 연장을 안 해주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한 대출의 감소를 보시게 될 건데 대출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의 대출이 감소가 돼요. 그건 바로 소비 둔화로 직격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될 돈으로 대출을 갚아야 되고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이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서비스 물가도 잡히겠죠. 그런데 기업들에게 대출이 안 되면요.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죠. 그렇죠. 투자를 못하면서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역시나 고용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또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효과가 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 끔찍한 얘기로 정말 귀결될 거기 때문에 은행 사태로 대출이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도 금리나 압박 요인이고 물가를 낮추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슬픈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요인들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의 금리 인하를 계속 전망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이걸 처음으로 돌아가면 연내 금리 인하가 배경에 깔리고 전제에 깔린다면 다시 한 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즈 중심의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그럼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시장은 9월로 보고 있죠. 금리 인하 시기를 9월 그리고 11월, 12월 그러니까 세 번의 연내 금리나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매월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와치 툴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7월도 한 36%가 나오긴 했죠. 지금 화면에 보면 그런데 한 번 9월 정도 되면 분명히 그런 압박 요인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 문제나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너무나 그런 정부나 패드가 잘 처리를 하면 늦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3%대 물가를 본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더 잡고 싶겠죠. 2%대를 더 잡고 싶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하고 은행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도라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미국 경기가 튼튼하면 또 그게 또 주식이 빠진 요인이 아니니까 주식 투자람에 있어서 빅테크 투자람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 전망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런 데미지는 아닐 거예요. 채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계열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좀 모멘텀이 있고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섹터 다시 한번 빅테크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올해연내 4회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지점장님도 한 9월쯤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계시니까 한번 계속 시계를 길게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미래세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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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